맛있어 맛있어 돌아버릴 것 같아 이런 맛 처음이야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돼지고기 4인분을 먹었지 그냥 내가 생각해도 심하긴 했어 근데 막 당기는 거 있지 요즘 따라 돼지고기야 막 당겨 자기야 나 그만 먹을까? 응 애기가 졌을 때 먹고 싶은 거 실컷 못 먹으면 애기 병난데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먹어봐 진짜? 이러다 나중에 흉보려고 당연히 흉 봐야지 와 앉은 자리에서 4인분 하루 나 이거 먹고 된장찌개 밥도 먹고 냉면도 먹을 거야 먹성 좋은 녀석이라 일단 마음에 든다 자기야 내 비위 맞추기 힘들지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맨날 먹는 타령만 하고 걱정 말고 당기는 대로 다 먹어 미안해서 미안해서 나 이해하지? 그럼 그럼 나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다줘 지금? 응 시원한 게 막 당겨 기다려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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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일꾼리로도 올게. 자고 있어. 어, 백경희 왜? 팀장님, 그 놈 잡혔답니다. 팀장님 아버님한테 사기치고 도망간 놈이요. 알았어. 들어가 있어. 급합니다. 얼른 가봐. 이름 어딨어? 이름 어딨어? 아버지, 이름 어딨냐? 이름 어딨어? 내 철옥을... 아버지, 이거 있잖아!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사기를 치냐? 후다후다 가맹점 사장님께서 와 계십니다. 정말이에요? 그럼 그 돈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예요? 응, 거기 사장님이 약속했어. 세상에... 꽁돈 생기는 기분이네. 다시 못 찾을 줄 알았더니... 착하게 살면 뒷곳은 있는 법이야. 그거 봐. 그 치킨이 유명하다니까? 그럼 장사할래요? 싫어. 얼마 안 되는 돼지금 날려먹기 싫어. 그나저나 그 돈 뭐한데... 돈 쓸 데 없을까 봐. 자식들한테 술 안 벌리고 살아야지. 그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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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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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리 오세요? 엄마.... 왜 이리와? 원조, 원조. 아... 왜 안 해도. 안 하게 옛날아. 뭐 해? 왜 이리와? 산개 원조, 그 보다 box! 내일. 숨을 쉴 수조차 없지만 내 눈을 바라볼 수 없지만 미친 듯이 튀는 나의 심장이 너를 향해 있어 말을 할 수조차 없지만 붙잡을 용기조차 없지만